음. 저에서 부시고 싶잖아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. 아니 정국님. 티비엔 적지 않아 하는 거 아니에요? 진짜 가성이 부족해. 입력된 것만 말할 수 있어요. 이거 볼 때마다 나 같아. 아 이거 어 어 저희도 형 있네 어디요? 동그란 건 다 나야? 저희도 형이다 약간 미래 도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런 흉상들이 많다는 건 미래인들은 저게 디폴트? 그럼 형 미래인이야? 너무 일찍 일어난 새 어? 아시는 분? 지고를 하시면 PD가 있어야 돼 아 예 아니 일할 시간이거든 아 걸렸네요? 아 걸렸네요 아 잠시만 PD 지금 아니 잠깐만 아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백 백 백 팀이 지금 상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담이요? 아 네 지금 지랍시 시즌2 촬영을 준비해야 되는 뱀장이 아 아 그렇습니까? 그 뒤에 지금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커피숍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딱 걸렸거든요 아 보통은 진짜 상담이면 상담인데요? 이러는데 아 상탈할 때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저 약간 아 영광입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 화자를 돌려 아 갑자기 화자를 돌리세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과도하시나 봐요 육아를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아기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진짜 힘드신 잠을 못 치우시겠네요 네 근데 또 나피님 일하라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고 하는 중입니다 아니 나피님도 이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제가 뭐 그리고 육아까지 접고 일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열심히 벌어야 할 시기인데 오늘 이제 퀴즈 풀면은 네 10만 원을 이제 도전 할까요? 할까요? 처음이야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그러니까요 아니 극표하게 좀 다시 한 번 갈까요? 네? 아니야 나 재밌을까? 아유 괜찮아요 앞에 괜찮았어요? 어떡하지? 앞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출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두 분 중에 한 분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네 참고로 어필을 해보자면 네네 10문제 중에 10문제 맞춘 팀 있죠? 네네 제가 그랬을 때 나왔습니다 어 그렇다면은?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어 저 근데 좀 잘할 것 같은데요? 출제도 이런 거 많이 만드실 테니까 그럼 되겠습니까? 네 자 시작 시작 아 세 글자 아 세 글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 세 글자 아 저걸 미리 주시네요 계속해서 어 저기 뭘까요? 자 감자입니다 감자사람 축구공입니다 사람이 감자 혹뿌리 어 말풍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금관 금강 석화 감자인가? 세 글자 세 글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저게 뭘까요? 돌 돌멩이 돌 뿌리 인사를 하고 있죠 근데? 도리 도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돌 저 삼감동에서 이렇게 크게 흥분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입니다 오 이거 되게 되게 재밌네요 재밌습니까? 4글자 쥐 며느리 정답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뭐야오오 오오오오 됐어 됐어 감자 같습니다 4글자 딱 하니까 잡았습니다 다섯 글자입니다, 이거네. 다섯 글자. 어? 뭐죠, 이거는? 럭비공. 럭비공같이 생긴 무언가인데요. 벼. 룬코입이 있습니다. 룬코입. 어떤 상태죠? 죽었다. 뭘까요? 졸퐁. 졸퐁다이. 졸퐁다이요? 이거요거요거요거. 졸퐁다이요? 이거요거 벼 아닌가? 이건 꼬두. 꼬두 옆에 가면 아몬드다. 견과류 맛집. 잠깐만, 견과류 맛집이요? 죽은 견과류. 지옥 견과류. 견과류 지옥. 아몬드 지옥. 죽은 아몬드. 죽은 아몬드. 죽은 아몬드? 죽은 아몬드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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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. 그래, 그래, 그래요. 아,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진짜 바보처럼 나오겠다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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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